루키는 중 애들 오기 전에 얼른 쉐이크 만들어야겠다. 비새끼, 비새끼, 비새끼. 안녕! 반가워. 안 됐었지?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우리 시간 맞춰 오지 않았을까? 원래 손님 오면 대접해주는 거 아니야, 루키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아휴, 지지배들 정말.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이거 무슨? 이거야? 이거? 이거 내가 특별히 우리 집 오는 손님들한테만 만들어주는 루키 쉐이크야. 아주 달콤하고 맛있을걸? 우리 셋 다 귀엽대. 근데 우리 셋이 닮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약간 핑크핑크한 게 우리 쌍둥이 할까? 그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네, 괜찮아. 슈아 금발이 화제더라고. 탈색 슈아는 처음 한 거야? 어, 맞아. 탈색해보니까 어때?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그치? 더러워요. 너무 많이 안 상했어? 너무... 풀... 풀이야, 이거. 아, 풀. 풀이야, 풀. 네. 이거 옥수수 수협이야. 이거 옥수수 수협이야. 이거 옥수수 수협이야. 꾸려먹어보자, 그러면. 어, 장난치니. 그래도 예뻐, 예뻐.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그러는 비바 아닌데 너희들이니까 특별히 보여준다. 보여줘! 자, 그래 너희도 일어나봐. 자, 일어나 일어나. 어, 우리도? 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해보자, 우리. 설마. 그래, 같이 해보자. 잘하시게 됐어? 어, 노래도 잘한다. 뭐 잘해. 나 못하는 게 뭐야? 나 다 잘해. 너 춤췄어, 맞아? 어, 나 진짜 잘했지? 너 진짜 귀여워. 근데 그것보다 너희 음악방송하면 이제 이리 후보도 오를텐데 이리 공약 하나만 걸어보자. 뭐 할까? 근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지? 어? 그럼. 그냥 이리 공약한 사람 되는 거지, 뿌. 뭐 써? 해야 되는데. 뭐 써? 장난이야, 장난이야. 얘들아, 자신감을 가져. 너희 여자 아이들이야. 어. 우와, 저는 왜 춤을 못 출까요? 춤 잘 추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춤 어떻게 하면 잘 출 수 있어? 그거 루키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하면서 그래? 아, 그러면 엉덩이를 이렇게 실룩실룩 흔들고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막 머리카락 흔들리게 추면 좀 잘 춰보이는데 맞아, 맞아? 머리카락, 나 진짜 귀엽다. 머리카락, 만져봐, 만져봐. 가르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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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러.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봐. 너 뽀로랑 헤어졌어? 너는 사귀었어? 나. 안돼! 아니야. 야, 나 티가. 아니야. 사내 연애하지 말고 했지. 사내 연애. 아니, 뿌루루는 그냥 내 친구야. 아, 친구야? 응. 응. 나도 키꾸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 지금 딱 잘 어울려. 지금 내 비율 어때? 비율 완전 좋아. 어떡해요. 아, 머리 좀 커. 야! 뭐라고? 아유, 열심히 다이어트 더 해야겠네. 어머머, 시간 좀 봐봐, 얘들아. 벌써 이렇게 됐네? 진짜? 응.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벌써요? 왜 빨리 보내? 너 진짜 나쁘다. 아니야, 더 이따가 더 이따가. 우리 지금 한 시간 걸려서 한다. 너 진짜 머리카락 뽑는다. 아유, 봐줘. 포즈 내가 취해줘야 돼? 어, 좀 치명적인 거? 아, 치명적인 거? 응. 이런 거? 어, 너무 귀여운데? 너 진짜 잘 보자? 응? 그냥 기억해서 했어. 아니, 기억해서? 기억해서 했을게. 내가 응원해줄게. 잘 들어 그려. 너무 귀여워. 나 진짜 미치겠어.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보내줘야 돼. 응. 얘들아, 잘 가. 안녕. 안녕. 잘 가. 알았어. 성형이라, 잘 간다.